안녕하십니까? 중경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웅입니다. 오늘은 월차거든요. 그래서 낮에 영상을 햇볕 받으며 찍고 있습니다. 산울림의 청춘이란 노래 기억나시나요? 갈테면 가라지, 푸르른 이청춘, 이렇게 장성곡처럼 시작하는 노래 말입니다. 노래가 너무 우울하고 침침하죠. 제가 중학교 때 이 노래가 나왔는데 한창 인기 있을 때도 저는 이 노래가 별로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청춘이 간다며 이 노래의 곡조처럼 기운 없이 지내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생명연장의 꿈은 요구르트병에만 담겨있는 것인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세월이 흐르는 거 막지 못하고 의술이 좋아졌다 하지만 세월 따라 찾아오는 노화현상만큼은 여전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자연의 법칙이니만큼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노세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영원한 청춘으로 살자는 뜻이 세월 거스르며 노화되는 것을 억지스럽고 꼴사납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젊고 활기차게 살자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방법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세해지지 않고 영원한 청춘으로 하루하루를 불꽃처럼 사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으로 산다고 하면 팽팽한 주름 없는 피부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해서 길을 걷다 보니 제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 특히 여성분들의 얼굴이 다들 비슷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성형수술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 모두 얼굴이 특색 없이 깎아놓은 듯 비슷비슷해졌나 봅니다. 연예인들은 얼굴이 재산이죠. 그러다 보니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얼굴에 여기저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세월이 저 사람에게만 비껴간 것처럼 여전히 팽팽한 피부를 갖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형수술로 말할 때나 웃을 때 입주의 여기저기 어색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잦은 성형에 따른 부작용들도 얼굴에 여기저기 나타나서 보입니다. 그 자연스럽지 못한 얼굴에 안쓰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얼굴에 손을 대면 잠시는 예뻐 보일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게 다 부주화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여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연스러운 얼굴을 가진 당신이 연예인들보다 더 예뻐. 걱정하지마. 쟤네들은 지금 얼굴이 막 변하고 있는 중이거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당신이 제일 예쁜 사람으로 꼽힐 수 있어. 연예인보다 더 예쁜 사람이 된다니까. 사람의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니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다 보니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불꽃 튀는 청춘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가슴 아픈 일, 하지 못했던 일, 미련, 죄책감, 실패에 대해 후회하고 한탄만 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걸 꼭 해보는 건데 누군들 지난 시절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유독 과거에 발목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문화방송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세대별로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려 40년 터울을 두고도 모두 똑같이 후회하는 일이는 공부 좀 할 걸 이었습니다. 이 공부 좀 할 걸이라는 수후회가 60대, 70대가 되면서부터는 1위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만 아마도 한창 사회생활을 하면서 취업하고 경쟁할 시기이다 보니 그 학력과 학벌 그리고 동창끼리 밀고 당겨주는 그 인맥의 한계를 느껴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40년 터울을 두고도 계속 후회를 하는 것을 보니 이런 후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롭게 자리를 박차고 학원이라도 끊고 방송대학이라도 수강하고 자신에게 열폐감을 주는 그 학벌에 맞서 그 열폐감을 소위 깜뿌라찌하기 위해서 실력으로 헤쳐나가려고 치열하게 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음도 감행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40년 터울을 두고 같은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학벌의 벽이 녹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후회가 그냥 후회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후회가 있었다면 반성을 하고 새롭게 변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윤리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유 저도 이게 딱 질색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난 일에 얽매해서 과거를 사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있으면 청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착점은 그 종착점은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제가 우울증을 걸려봐서 알거든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만나면 그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더욱 밝게 행동하려고 애를 쓰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이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배우자도 알아차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이젠 바꿀 수도 없는 과거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경험자가 해드리는 말씀이니까 후흘 털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고 앞날만 보고 살리리입니다. 불꽃 튀는 청춘으로 사는 방법 두 번째 어린아이 눈동자처럼 똘망똘망하게 살자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습니다. 투입이 없으면 산출이 생산이 없는 거죠. 새로운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맨날 누구를 만나던 지난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뿐입니다. 지겹죠. 재미도 없고. 지금 자신을 흥분시키는 발전시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없고 그래서 기다려지는 미래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옛날에 대기업 다녔네 어디 나왔네 이런 헛개비만 늘어놓는 겁니다.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미래 없이는 청춘을 살 수는 없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일일 시험지가 인기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어렸을 때 일일 시험지는 그 어린 나이에 피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숨길 수도 없는 아주 처치곤란한 골칫덩어리였잖아요.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그 다음 날엔 그게 두 배가 됩니다. 그랬던 그 일일 시험지가 젊은이와 중령들 사이에서 되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을 골라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일일 시험지를 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며 살게 되니 그 행복감이 쏠쏠하다고 합니다. 누구는 한자를 배우고 또 다른 누구는 영어, 일어, 스페인어 등을 일일 시험지로 공부한다고도 하고 누구는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수학을 다시 공부한다지 뭡니까? 놀랍죠. 요즘 알찬 인생 후반전을 보내려는 분들을 위해서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경제적인 비용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의 50플러스 센터이겠고요. 이만 있다면 새로움을 채울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 안의 자부심으로 그냥 남겨두시고 남 앞에 보이기 위한 훈장으로 달고 사는 것은 이제 그만두시자고요. 방전된 밧데리 채우듯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새로운 곳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30대에는 세월이 시속 30킬로로 달아나고 40대에는 40킬로미터로 50대에는 50킬로미터로 달아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 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호기심이 가득 찼을 때는 보는 것마다 새롭고 신기한 경험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길고 길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일 거예요. 모든 것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지부지 넘기는 무딘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보셨어요? 간처럼 무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간은 암에 걸려도 평소에는 증상을 알 수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간이 좀 이상하네 하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런 무딘 간처럼 자극도 없이 호기심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될 일이 됩니다.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시간도 천천히 흐를 뿐 아니라 우리 눈도 아이들의 눈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생기로 가득 차죠. 그 똘망똘망한 눈 야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 평생을 글도 못 읽는 까막눈으로 살다가 칠순팔순 돼서 한글을 깨우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시로 적어내는 할머니들의 그 밝은 표정과 눈동자를 기억하세요? 새로움은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게 분명합니다. 불꽃띠는 청춘으로 사는 방법 세 번째 단정하게 차려입자 요즘 인생 후반년에 유니폼이 있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색상도 화려하고 스판으로 쭉쭉 늘어나니까 움직이는 데도 아주 편안하죠. 그런데 1년 365일을 어딜 가든 어느 때라도 이 등산복을 입고 있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다 싶습니다. 나이 들어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큰 돈을 옷에 쓰자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입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보기에도 좋지만 또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우리 자신부터가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자세도 달라지고 특히나 담배 피시는 분들 아 제발 옷 좀 자주 갈아입으시자고요. 옷에 담배 찌든 냄새 나면 곁에 가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번거로워서 그제 어제 입은 옷 그냥 누가 내게 관심이나 있냐 하면서 툭툭 털어 입기 쉽상인데 그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조차도 축축 처지게 한다는 거 아시죠? 기분 전환과 활력 상쾌함 그리고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시자고요. 아 정말이지 마음가짐도 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불꽃 튀는 청춘으로 사는 방법 읽고 쓰자 어쩌면 말씀드린 새로운 것을 배우자와 같은 뜻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좀 높이자 이런 말씀이에요. 글을 읽는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인세당 활자를 눈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과 마음을 문맥으로 이해하고 행간으로 읽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맥과 행간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풍요로운 감성과 이해력을 높이는 일일 겁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맑게 알아듣는 그래서 말 잘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문맥과 행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반응은 대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화를 낸다거나 표현 하나하나에 꽂혀서 억 반응을 하고 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나 아이들처럼 단발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은 비난 댓글을 받은 영상이 늙어서 폐지죽고 싶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였습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폐지죽는 노인을 폄하하는 거냐에서부터 우리 집 앞에 사는 노인네들은 자가주택을 살지만 폐지죽고 다닌다. 또는 강남에서 폐지죽는 분들은 집도 있다더라. 뭐 상당히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폐지죽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영상 속에 어디 하나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만든 영상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늙어서 폐지죽는 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노후 빈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처절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 굽은 허리에 백발을 하고 힘겹게 폐지를 줍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단한 노년의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빌어와서 쓴 거죠. 폄하한다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문맥과 내용, 행간을 보지 않고 표현 하나하나에 발끈하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아쉽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단발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표현보다는 그 영상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모르겠는데 문맥과 행간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또 이런 제안을 또 하지 못하거든요. 고단한 노년, 참담한 노년 또 이렇게 표현한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노년을 그렇게 고단하고 참담하게 사는 분들을 평화하는 거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기 환자가 들려주는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라는 영상에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리고 일만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댓글에서 그럼 밖에 나가 일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그냥 지내기만 하면 가족이 좋아하겠느냐 또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을 때 되면 그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말기 암환자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내용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유치원생도 못한 이해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전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마치 길에 휴지를 버리지 맙시다라는 표현을 보고 그런 빈병과 담배꽁초는 길에 버려도 되는 거냐고 묻는 거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만 먹고 살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보면 왜 빵만 먹냐? 밥도 먹을 수 있고 먹을 게 세상에 얼마나 널렸는데 그러냐고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대화가 풍성하고 그 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글을 많이 읽어 문맥과 행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고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짧은 글쓰기라도 하라고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이런 글들이 모이면 수필집이 되는 것이고 자서전이 되고 뭐 그런 게 책이 되는 거죠. 인문학적 소양을 채우면 우리는 말이 통하는 원숙한 인생 후반전을 살게 될 거예요. 불꽃튀는 청춘으로 사는 방법 다섯 번째 멀리서도 앞서가는 사람들의 뒤태를 보면 대충이라도 우리는 연령대를 알아맞출 수 있죠. 젊은이들은 예쁜 뒤태를 만들기 위해서 힙을 강조하는 운동을 한다지만 인생 후반전을 사는 우리에게 뒤태를 보기 좋게 만들기란 그야말로 종합예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달리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뒷모습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부풀려진 상체 부실해 보이는 하체 탄력 없어 보이는 엉덩이 구부정한 등 거북목 걸음걸이도 부잔스러워 보입니다. 뒤태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건강상태와 평상시 어떤 자세를 하고 사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뒤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 종합예술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태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상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운동으로 몸을 탄력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우리가 정상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시죠? 균형잡힌 식사 식탐 없애고 소식하기 늦은 시간에 간식 먹지 않기 절주와 금연 스트레스 관리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 아 이건 정말로 종합예술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저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아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이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짝은 떡대대 하고 뒤통수는 머리숱이 줄어들어서 듬성듬성한 모습도 보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뒷모습이 이랬구나 내가 몸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고 그 낯선 모습에 충격 한번 찐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증명사진을 보면 내 얼굴이 이랬나? 뭐 이렇게 낯설게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려다만 봤던 우리가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면 적나라한 현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 요즘 뒤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2주간 체중 4kg 뺐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뒤태만 고와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대사증후군도 없어지고 성인병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이 평상시보다 길었습니다. 금맘무리 해야 될 듯 싶네요. 오늘도 청춘으로 불꽃 튀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